공진우 안속에 내가 있다. 친구들 심한 난장판을 만들었을지 모르겠군. 안녕하시오 세종이요. 눈망이 났나? 길게 먹자. 말짱! 말짱! 제가 직접 지체장애인의 위기상황을... 이것도 새롭다뇨!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? 새롭다뇨! 내 놈의 성가신 행태를 지편전은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. 음식은 앞에 놓고 뭐하는지 끓일 수 있는 맛이 제대로다. 그미도 루스트리프 피자. 나 베프 타오리오기야! 야이! 빰빰!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. 뚝배기입니다. 장난치네. 그거 무슨 소리여? 아! 아! 뭐야? 방침 안되요! 뭐요? 어디에 방침한거? 방침 안되요! 오늘 단계하러 왔다. 미끄러져 당김없이 부딪힐게요. 단 1초도 방침할 수 없어요. 야이! 반납부른 새끼야! 근데 형 승자만 있어! 1단계 방침기 잡고 부커먼 줄 알아야지. 홍진호가 간다. 언젠을 오라믄 이리 Slowger 여기요! 2단계 방침 이렇게 방침 안걸 있지 라마 OH 감사합니다.